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기초 영문법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문장의 오형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요소와 오형식 이렇게 딱 떼고 보면은 지금 국어시간인가? 땡! 지금 이 시간은 영어 문법 시간입니다.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오형식은 모든 영어 문법 체계의 대부분 첫 번째 단원에 보통 첫 번째 단원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오형식을 안다면 이미 50%는 영어 문법을 정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초 영문법을 하는 중이다. 기초 영문법에서 이 기초만 알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기초 영문법에서는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오형식을 알면 80%의 기초 영문법을 끝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영어 문장 만드는 것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오형식을 좀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품사에 대해서 팔품사란 무엇인가 정의를 써놓긴 했는데 쉽지는 않죠. 자 설명을 해보자면 품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언어에 어휘가 있는데 단어 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단어를 문법적이나 의미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부르고 팔품사 영어 문법에서 팔품사는 영어에서 품사 중에서 그런 품사 단어를 문법적 의미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걸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자 팔품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암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사실 암기 그냥 이 여덟 개밖에 안 되니까 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관련이 있는 것끼리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이대로 여덟 개를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나열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도대체 Lion은 뭐에 속하고 Death은 뭐에 속하고 Plain은 뭐에 속하고 Beautiful은 뭐에 속하고 He는 Oh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놓은 게 바로 팔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얘네들 다 지우고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할 거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여덟 가지의 용어를 알고 가는 거 그것만 체크해 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팔품사가 무엇인지 영어의 팔품사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만 기억해 두세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문장이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요소를 말하는데 문장이란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이 되려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장의 구성 요소. 이게 반드시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이 앞에는 반드시 이 수식어계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네 개 중에서 적당한 것들이 배열이 돼야만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다섯 가지를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문장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모두가 네 개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히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문장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써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품사. 품사. 여기다가 품사라고 써보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정해져 있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수식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부사.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잘못 차지하면 자리가 틀리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마찬가지 앞에서 마찬가지 암기. 이걸 좀 암기하고 있으면 어떤 문법 설명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암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바로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이란 뭐냐면 앞에서 봤었던 문장의 구성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 주어와 동사는 모든 곳에 다 있는데 그 뒤에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보어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느냐, 목적어와 또 보어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나눠놨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사실은 모든 영어 문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해 주면 어떤 문장이든지 해석하고 어떤 문장이든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뭘 알아야 되냐면 어휘, 다른 말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알고 있어도 배열을 잘 못하면 영어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말했었던 것들은 팔품사, 문장의 구성요소, 문장의 오형식, 팔품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구성요소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설명한 걸 암기하고 있다면 다음 시간부터 기초 영문법을 설명하는데 이미 80%를 알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 나 오늘 하면 80% 알았네 이 생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들을 다 지우고 이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캡처해 주세요. 캡처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꼭 필요한 거 정말 이것만 알면 되는 거 뭐를 했냐면 파품사와 문장의 구성요소와 5형식을 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기초 영문법 80% 완성합니다. 이제 제가 이 파품사 구성요소 5형식에 대한 거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 나갈 텐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어를 암기해 두면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쏙쏙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